안녕하세요. 옥스윙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제가 종종 저희 회원님들이나 아니면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받는 질문이 완벽한 백스윙, 완벽한 다운스윙, 완벽한 팔로우스루 피니쉬 이런 거 어떻게 만드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근데 완벽하다는 거에서 우리가 접근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골프라는 운동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예요. 스포츠는 완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만약에 스포츠의 완벽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는 그 스포츠를 즐기지 못할 거예요. 실수도 하고 고통스러워도 하고 거기서 그걸 극복한 거에서 기쁨도 얻고 그럴 때 느껴지는 게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골프 스윙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인간의 걸음걸이 정도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정도의 스킬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저는 골프 스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걸음걸이를 보면서 저 걸음은 완벽해, 저 걸음은 좀 이상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분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즘 세태에 아쉬운 게 뭐냐면 골프 스윙을 볼 때 너무 숫자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그 방향으로 즐기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냥 숫자 공부하고 여기 올라갔을 때 각도가 몇 도가 되고 선수들을 봤을 때 여기 몇 도가 되고 몇 도가 되고 이렇게 분석하면서 따라하는 거. 뭐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연구를 하면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골프 스윙은 그런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골프 선수의 스윙을 분석을 정말 숫자적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여러분 몸을 거기다 맞췄다 하더라도 이 순간에 만들어지는 거의 측정불가한 타이밍이라는 그 감각적인 요소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완벽한 스윙이라는 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막 웃자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쳤어요. 그런데 공 한번 보세요. 지금 푸시 드로우 나서 완벽하게 이거 진짜 완벽하게 가운데로 떨어졌어요. 진짜 172 나가고 오른쪽으로 날아가서 가운데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윙 눈뜨고 보실 수 있어요? 필드에 나가면 제가 이런 거 가르쳐 드린 다음에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진 않아도 완벽한 흉내를 내는 가서 낮고 막 이런 거 하고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왼쪽으로. 그럼 어떤 게 결과적으로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골프 스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각도로 절대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옥 선생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그 스윙의 모양이 아니라 방법론적인데 제가 저희 회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뭐 완전 상급자는 그러지 못하지만 거의 누구나 한 첫 번째 두 번째 레슨은 공을 왼발 쪽에다가 두게 합니다. 왼발 뒤꿈치에 두게 하고 스탠스도 완전히 오픈 셋업을 시켜요. 그래서 타겟을 인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잘 치고 있다고 믿고 있어도 실제로 타겟을 머릿속에 담고 치는 분들이 의외로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진짜 내가 지금껏 뭐 한 거지?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딱 봤잖아요. 그럼 이렇게 놓고 여러분 초보자는 아예 그립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하는 분들은 타겟 쪽으로 쳐보세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치려고 하고 아예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지만 좀 친 분들은 자 피니쉬 가보세요. 그럼 이렇게 가요. 어 좋아. 지금은 이제 공을 앞으로 보내려고 몸부림치는 동작이 눈에 크게 들어오지만 자 또 보세요. 그쪽으로 보내보세요. 이렇게 하고 또 피니쉬. 피니쉬.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계속 타겟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게 하는 연습을 시키면서 이 사각형 귀신 있잖아요. 매트 귀신. 이거로부터 탈출을 시키는 겁니다. 또 왼발에다가 두고 계속 하고 피니쉬.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 타겟 쪽으로 소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뭐 조금 친 분들이야 이미 스윙이 만들어져 있지만 정말 초보 골퍼도 완전히 초급 골퍼들은 막 가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휘두르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스윙이 진짜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스윙스럽게 보이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머리가 나가는 이유는 어쩔 수가 없죠. 공을 왼발에다 뒀으니까 이건 먼 거예요 그분한테. 근데 타겟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왼발 뒤꿈치에 두죠. 이게 제 멤버십 스테이지 3에 있는 타겟 프로젝트예요. 타겟 인지 능력을 완전히 키우겠다. 완벽하게 세팅 그냥 그 완벽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진짜 거기에 몰입이 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훈련을 시키고 옥스윙으로 넘기겠다는 게 제 의도거든요. 그럼 이게 되면 그때 딱 오른발 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옥스윙은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 중심적인 스윙이거든요. 이 팔 없어도 돼요. 딱 잠깐 숨겨놓고 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똑같이 오픈 셋업 딱 보게 하고 치게 하면 스윙을 그냥 이렇게 보내려고 해요. 그럼 공이 훨씬 잘 맞는 거죠. 왜? 오른발 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왼발에 있던 공을 앞으로 보냈는데 오른발 쪽에 두니까 공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려. 그럼 옥스윙 셋업은 뭐예요? 여기에서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클럽 페이스 스퀘어. 그리고 스윙 안쪽으로 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다운 탑에서 내려오니까 가서 가고 이렇게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오는 스윙이 만들어지고 뭐 당연히 앞으로만 치려고 했으니까 공이 뜨진 않겠죠. 그런데 이 스윙이 익숙해지면 좀 위로 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럼 안으로 쭉 빼서 이렇게 위로 치려고 하는 능력까지 생깁니다. 그럼 공 높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쭉 올라가서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마스터스의 스카리 셰플러가 우승했잖아요. 그 선수 발 돌아가는 거 보고 막 스윙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치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선수는 쇼게임이 정말 완벽하고 거의 퍼팅은 클러치 퍼팅 능력은 지금 현재 컨디션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무슨 더블 보기를 치고도 그 팟5에서 투온 시켜놓고 정말 먼 거리인데 그것도 이글 퍼트 잡아내고 그러니까 퍼팅이 유독 좋은 선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선수에 대해서 누구도 아무 말도 말 못하잖아요. 제가 해설한 분 얘기 들으니까 저 동작은 저 선수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 그 선수 스윙은 완벽하지 않고 완벽해서 우승하고 우승 못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스윙 메커니즘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옥스윙을 해보세요. 옥스윙은 정말 놀이스럽게 큰 움직임 없이 오른발에 뒀기 때문에 치기 쉽고 가까이에 있고 들어서 치면 공이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로 여러분께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옥스윙으로 잘 풀어지면 컨벤셔널 쪽으로 옮겨가도 되는데 그곳에 갔다 왔던 분들은 다시 다 옥스윙으로 옵니다. 왜?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나는 골프를 잘 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옥선생의 옥스윙은 정말 우리 일반 골퍼들에게는 오아시습니다. 물을 마셔보면 아실 거예요. 용기 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골프용품은 옥스윙마스터 이병옥입니다.